초거대 화산폭발로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만 8천년 전 일어난 아이라 단자와 분화와 같은 규모의 화산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피해를 산출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사망 근거는 다스미 요시우키 일본 고베대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을 근거하여 주장되었습니다. 일본 규슈 화산들은 과연 대폭발을 할 것인가? 일본 규슈 지방에는 많은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특히 아소산의 화산활동이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하면 예를 들어 나흘 전인 3월 11일 토요일에 일본 규슈 지방에서 관찰된 화산성 지진을 보면 규슈 지방에서 자주 화산 분할을 일으키는 사쿠라지마는 6번 분할을 하였으며 구치노에라부는 7번 분할을 하였으며 소아이 세지마에서는 3번의 분할을 하였으며 반면에 아소산에서는 무려 86번의 화산성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화산 지하에서 일어나는 지진에는 화산성 미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산성 미동이라는 것은 화산성 지진보다 지속시간이 길고 지하 마그마와 화산가스 등의 이동이나 진동 등이 요인으로 발생됩니다. 화산활동이 활발해질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아소산에서 화산성 미동의 진폭이 커진 후 여러 번 화산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소산의 지하에서 일어나는 화산성 미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발생하거나 1시간 이상 계속되는 것을 화산성 연속 미동이라고 합니다. 아소산에서는 이러한 파형의 미동이 항상 관측되고 있으며 아소산의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진폭이 평온할 때 10배 이상 그리고 화산활동이 활발해질 때 이 연속 미동이 급격히 작아질 수 있으며 이것을 미동정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동정지 후 폭발적인 큰 분화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활발할 때 화산성 연속 미동이 갑자기 작아지면 화산폭발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짧은 미동 고립형 미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 미동도 아소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주기 미동주기는 15초 정도로 화산가스가 지하심부에서 얕은 부분으로 상승할 때 움직이는 균열을 통과할 때에 따라 균열에서 장주기 미동이 발생합니다. 이 균열의 출구 부근에서 압력 변동을 일으켜 신형 미동이 발생합니다. 아소산 등의 화산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우려되는 또 하나는 일본 열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활동은 대부분 플레이트와의 압력과 상호연관하여 발생함으로 관련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내륙지역에서 지진이나 분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플레이트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소산은 화산폭발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안쪽이 함몰된 칼데라 화산으로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리시마 화산대 북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화구를 가진 활화산입니다. 아소산은 대규모 폭발 때 에너지가 파국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해 일명 파국화산으로 불리며 특히 아소산 분화구는 가로 17km, 남북으로 25km에 둘레만 120km로 파국화산 가운데 가장 크며 9만 년 전 당시 쏟아져 나온 마그마와 화산재만 60세제곱킬로미터로 300여 년 전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후지산 분화대보다 857배 많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아소산 폭발은 일본 열도를 화산재로 뒤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